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이번에는 인터넷 게임 장애, 인터넷 게임 중독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게임 장애의 예방입니다. 인터넷 게임 장애의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현실이 재미없고 고통스럽거나 외로워서 인터넷을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취미활동이나 또래의 관계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이용 환경을 제한하는 전략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권고사항은 하루에 1시간 이상의 운동 등의 육체활동과 더불어서 8시간 이상의 수면을 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건강한 인터넷 생활을 돕는 부모의 지도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지도요령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춘기의 아동들은 부모의 지도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러한 지도요령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실 등 공개된 장소로 컴퓨터를 옮겨 놓아서 아이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혼자만의 세계에 더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사춘기가 되면 공개된 장소에서 본인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부모와 자녀 간의 좋은 관계가 이와 같은 지도의 키가 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좋아서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시간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가급적이면 주말에 게임을 하도록 하고 평일에 게임을 하는 경우에도 아무리 많아도 하루 2시간을 넘기지는 않도록 지도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신에게 주어진 다른 일들을 마친 후에 게임을 하도록 지도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인터넷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춘기 자녀의 경우에 본인의 인터넷 활동을 부모가 아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자녀가 인터넷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와 게임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에 몰두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은 현실에서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래와 어울릴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 유선전화, 신용카드 등 아이들이 어떻게 결제를 하고 있는지를 부모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자녀가 주로 이용하는 pc방을 알아두는 것입니다. 자녀의 귀가가 늦어지거나 약속을 어기되 주로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게임을 할 때 옆자리에 앉아 있어봅니다. 혼자서 게임하는 시간을 줄이고 나이가 어릴수록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을 할 때 부모가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도 컴퓨터를 배우고 sns, 블로그, 카페 등과 같은 자녀의 컴퓨터 활동에 참여합니다. 인터넷 게임을 하는 대신에 재미있게 놀아줄 방법을 찾아봅니다. 오락이나 휴식의 도구로 게임을 하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에 다른 재미있는 활동이나 신체적인 활동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몸을 보이도록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게임을 받는 늦게까지 하지 않도록 합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게임하기 위한 것으로 가르치는 부모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코비드 나인틴 팬데믹으로 어린이,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인터넷 게임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이 있어서 특히 코비드 나인틴 자체가 인터넷 게임 장애, 인터넷 중독에 대한 위험인자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장애의 진단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게임 장애의 9가지의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에만 몰두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시간 가는지를 모르고 인터넷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이나 슬픔, 짜증 등의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은 만족을 획득하기 위해서 인터넷 게임 양을 증가시켜야 하는 내성이 나타납니다. 인터넷 게임이 본인에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인식하고 게임 참여를 줄이거나 중단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계속 실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절이 실패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인터넷 게임 이전에 즐겼던 취미나 오락 등에 대해서 인터넷 게임의 결과로 관심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인터넷 게임을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상담사에게 본인의 게임 이용량을 줄여서 말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기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기력함, 불안, 죄책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거나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인터넷 게임을 사용하고 인터넷 게임 때문에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는 진단 기준이 있고 1년 내에 이와 같은 9가지의 진단 기준 중에서 5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을 때 인터넷 게임 장애,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진단이 됩니다. 인터넷 게임 장애는 정신질환의 일환으로써 인터넷이나 또는 모든 전자장치에서의 게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장애가 치료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경우에 인지 기능의 저하 그리고 가족 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이나 직업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행동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이거나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 사고와 부상,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의 온라인 괴롭힘 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이기기 위해서 인터넷 게임을 시작했지만 인터넷 게임 장애 자체가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장애 따라서 인터넷 게임 장애는 반드시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인터넷 게임 장애의 치료는 현재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약물 치료와 함께 정신치료를 병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중독이 되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현실이 재미없고 공통스럽거나 외로워서 인터넷을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 게임 이외의 다른 취미활동이나 또래 관계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게임 장애에는 인지행동치료를 사용하고 이것이 가장 흔히 사용되는 정신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학교에서 학업이나 행동 그리고 사회정서적 웰빙지원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제 1단계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학업, 행동 그리고 사회정서적 웰빙의 지원을 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소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더 심각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강화된 중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위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는데 위라는 것은 우리라는 위가 있고 작은 이라는 WE라는 것이 있어서 위 프로젝트라는 것은 학생위기 상담 종합지원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이고 지원 대상에 대한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위 프로젝트에서는 청소년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예를 들면 학업, 대인관계, 정신건강, 특히 인터넷 게임 장애 등도 여기 포함될 수 있고 학교 생활, 가족, 성적인 문제, 진로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 교사는 학교에서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한 상담 교육과 훈련 과정을 거친 전문 상담 교사 자격증을 소개한 자로서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 배치되어 전문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입니다. 전문 상담 교사 제도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서 2005년도부터 도입되었고 교육지원청에 전문 상담 교사가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문 상담 교사는 약 25% 정도 확보되고 있습니다. 위 클라스는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서 학생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 다중통합 지원 서비스인 위 프로젝트의 1차 세이프넷입니다. 따라서 소속 학교의 상담실을 통해서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초, 중, 고등학교 소속 학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위 클라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게임 장애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 게임 장애의 예방을 위해서 아이들이 인터넷 게임 이외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루 1시간 이상씩 최적인 활동을 하고 충분한 수면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게임을 되도록이면 주말에 하도록 하고 주중에 하는 경우에도 과제를 마치고 나서 그리고 2시간 이상은 넘기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인터넷 게임 장애의 진단은 9개의 진단 기준 중에서 1년에 5개 이상의 진단 기준 이상을 충족하면 인터넷 게임 장애,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진단됩니다. 인터넷 게임 장애의 치료는 약물 치료와 정신 치료입니다. 인터넷 게임 장애가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우울이나 불안 장애 또는 ADHD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울과 불안에 대한 약물 치료, ADHD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어야 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정신 치료 등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학교에서도 인터넷 게임 장애가 있는 아동들에 대한 전문 상담 교사를 통한 지도를 하게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